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서 난 규모 5.6의 강진으로 160여 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현장에 처참한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75km가 떨어진 자카르타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아직 주민들이 갇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자와 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